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할거군요 롱맨2라는 게임에 에어맨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보스가 있는데요 그 괴물보스의 노래인 거기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노래인 에어맨이 쓰러지지 아나를 오늘 기타로 커버할 건데요 이 괴물보스가 무시무시하게 세서 여러분들은 아 나는 저 게임을 하진 않았지만 나는 절대 안해야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하시지 마시고 저는 2주 만에 깼으니까 여러분들도 에러맨 를 쏘러뜨릴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죠 진정도로 who pasa Peki 수조 24 이제 잘 10 이상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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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